그리고 매장 위치도 보면요 매장 위치도 제가 2020년도에는 보통 1000세대 이상 아파트 1409평 이하 10평 이하 이렇게 많이 권했는데요 해보니까 뭐 그런데도 나쁘진 않지만 뭐 꼭 500세대 이하는 안되고 1000세대만 되고 뭐 다른 데는 안되고 여긴 되고 그런건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원룸촌이죠 원룸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읍이나 군미나 이런데 그 소도시간도 매출이 또 지방인 쪽이 매출이 또 저런데 읍에서 누가 먹을까 하는데 오히려 읍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이 매출이 월등하게 높은 데도 많구요 체육공원 쪽도 괜찮고 그러니까 꼭 뭐 내가 천세대 아파트 앞에 뭐 대도 대로변 뭐 옆에만 되는게 아니구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데가 다 아닙니다 해보면은 월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매출이 더 잘 나온 데도 있구요 원룸촌이나 오피스텔 밑이나 오피스텔 밑은 또 매출은 좋죠 왜냐면은 오피스텔은 아파트 보다는 이 정상적인 4인 가족이 사는 데는 아니라서 매출은 좋은데 월세가 좀 비싸죠 근데 또 찾다보면 월세가 또 저렴하고 그런 오피스텔도 있구요 왜냐면 오피스텔도 분양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힘든 데는 또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해보면 무인카페 적은 무인카페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인카페 적은 무인카페가 아니고 스타벅스 타멘탐스 파스쿠치 엔젤리너스 이렇게 비싼 커피도 아니에요 그 비싼 커피 옆에는 오히려 더 잘 되요 근데 이제 자리가 없다 뿐이지 그리고 어떤 어떤 매장이 오히려 더 힘드냐면요 벤띠, 메가커피, 주시, 리터, 백다방, 하삼동 이런거 있죠 이런 데 옆에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가격대 원두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왜냐면 무인카페는 그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원두를 좋은 걸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두는 아라비카 쪽으로 좋은 거 쓰는데 실질적으로 벤띠, 메가커피스, 백다방, 주시, 리터 이런 하삼동 이런 저가커피는 원두가 그렇게 좋은 걸 못 써요 그래서 원두는 차이 나는데 사람들이 귀차니즘이 많기 때문에 매장 안으로 안 가고 저가커피는 문 앞에서 바로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커피 옆에 붙으면 안 좋거든요 그것도 또 고려해야 되고 무조건 옆에 바로 옆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은 많아요 그래서 모신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또 프랜차이즈 차리고 나서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내가 보건증, 위생교육, 영업신고, 사업장 등록증만 내고 매장 하나 구해 가지고 기계 아무거나 사 가지고 한다고 다 매출이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유인카페랄지 무인카페랄지 정하시고요 카페는 정했잖아요 무인카페에 관심 많이 가지시겠죠 근데 유인카페는 어째도 사람이 2명 이상 인건비가 필요하고 아니면 내가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업이 쉽진 않고 그리고 투잡이 쉽진 않고요 근데 이제 무인카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루에 20분에서 4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면 하루에 두 번도 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재료하고 컵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투잡으로 내가 본업을 유지하면서 시간이 남아서 투잡으로 무인카페를 하나 하고 싶다 혹은 내가 가진 매장이 있다 여기에 무인카페를 한번 차려보고 싶다 내가 아기들도 좀 컸다 뭐 여유롭게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지만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해서 무인카페를 오픈할 수 있다 혹은 내가 매장이 있는데 임대가 많이 안 나간다 혹은 임대는 낼 수는 있지만 임대를 내면 요즘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뭐 10년은 내가 유축원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를 주니 내가 직접 매장을 운영해 보고 싶다 집도 멀지도 않고 많이 힘들진 않으니까 혹은 내가 투잡으로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해서 내가 매장을 하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저 같은 사람을 정하세요 이제 신뢰가 하는 사람을 정하세요 이 사람이 무인카페 경험이 많고 오픈을 많이 해봤고 머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입지도 좀 볼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전국에 뭐 저밖에 없진 않을 거잖아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먼저 찾아서 먼저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요 컨설팅을 받는데 비용이 따로 드는 것도 아니고 머신을 사면 어쨌든 컨설팅 비용으로 처음에 뭐 30만원 50만원 받는 것도 나중에 다 빼드려요 초도에 들어올 때 다 빼드리거든요 왜냐면 저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도 머신을 판매하면 머신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을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하면 프랜차이즈에서도 수수료를 받을 거고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을 통하시는 게 편하냐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머신이 좋다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 머신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 머신은 이 장점이 있고 이 단점이 있고 이거를 열 몇 가지 이상 되는 머신을 저는 이걸 팔아도 되고 저걸 팔아도 되는 사람인데 굳이 이 머신이 좋지도 않은데 무조건 좋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머신도 보면 IoT 핸드폰으로 제어가 되는 머신이 있고 안 되는 머신이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화면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연식이 오래된 것도 있고 조금 있으면 단종되고 새 제품이 나올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따뜻한 신상도 있고 그리고 1년 쓰고 나면 1년 뒤부터는 부품대가 되는데 부품이 비싼 것도 있고 덜 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고장이 잘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뭐 제가 어떻게 다 책임진다고 미리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매장도 많아요 매장도 지금 뭐 권리금 없는 매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모든 매장에 권리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권리금이 꼭 그렇다고 강남역이나 명동 이태원만 권리금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에도 다 권리금이 있는 데는 있거든요 근데 꼭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야 될 동네가 있고 여기는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갈 데가 있는데 거기에 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하고 비용이 별도 드는 건 아니니까 상담을 하고 충분히 이제 신뢰가 쌓이고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으면 프랜차이즈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 나는 모심만 사서 간판 cctv 에어컨 인테리어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도면도 제공 좀 받으시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많은 분은 내가 처음이니까 매장 처음이니까 내가 처음부터 매장을 3개 하겠다 4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 해보고 괜찮으면 내가 생각보다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이 정도 금액을 투자했는데 이 정도 수익이 나오네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 이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총 17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5개 6개 7개도 많이 하시고요 두세 개도 많이 하시고 뭐 하나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 점주님들도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해보면 오픈을 해보면 내가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이거 별로 뭐 힘들지도 않네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알아서 돌아가니까 뭐 외국처럼 이걸 해놓으면 뭐 물수거 훔쳐가고 안에서 뭐 엉망진창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의식 수준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럽보다 더 높습니다 소매치기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근데 물건 놔두고 가도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노트북 놔둬도 안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데 그래서 무인 창업을 하기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고요 좋고 무인 카페를 하기도 좋은데 보시고 이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모신도 있고 프랜차이즈도 있고 입지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려를 할 게 사항이 많은데 내가 무인 카페를 처음 왔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전화를 오신 분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간판 cctv 에어컨 인테리어 다 했어요 모신만 내가 이거 정했어요 이거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무조건 후회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 선택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모신을 어느 정도 좀 그 점주들 얘기해 보고 좀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걸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그 모신 설명하는 영상 보고 그럼 그 영상에 좋은 얘기하지 나쁜 얘기하겠습니까 여기는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이거 사지 마세요 이런 바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안타까워서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화해요 요 할 때는 이제 저한테 이제 첫 번째 시행착오 하고 나서 많이 오시거든요 전화 근데 뭐 그렇다고 무조건 저한테 다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업을 할 때는 내가 돈이 4천이든 5천이든 6천이든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창업에 비해서는 저렴한 건 맞습니다 다른 건 뭐 하나 차린다 해도 매장 하나 차린다 해도 다 1억은 넘게 들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벤티 메가 컴포즈 100대방 이런 거 차리는데도 뭐 1억 5천 다 들지 않습니까 가기까지 다 포함하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똑같은 커피숍에 비해서도 무인 카페는 창업 비용이 적기 때문에 너무 쉽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너무 쉽게 진입을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이게 오픈한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대박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조금 그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상담을 하면 조금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가게도 정하는 거 도움받으시고 기계 선정도 도움받으시고 프랜차이즈 선정도 도움받으시고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하면 무인 카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팁도 받으시고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매장이 장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애로사항은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종합적인 순서에 따라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으시고 같이 호흡하시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이 무인 창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스터디 카페, 무인 카페, 셀프 스튜디오 등 무인 창업에 대한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 꼭 해 주시고요 저는 이동헌이었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